노폭 테리어 영국에서 쥐저비 사냥개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테리어 종류 중 가장 작은 품종이다. 분포 지역 영국 19세기 중반 영국의 노폭주에 있는 노리치시에서 보더 테리어, 케언 테리어, 아이리시 테리어 등의 교배를 통해 얻은 노리치 테리어에서 파생된 품종이다. 처음부터 빛깔, 털, 크기, 귀 등이 다양해서 논란이 되어오다가 1964년 귀가 접혀진 것은 노폭 테리어, 귀가 쫑긋 선 것은 노리치 테리어로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하였다.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반려견보다는 사냥개로서 헛간의 쥐나 야생의 여우, 토끼 등을 사냥했다. 외관 키는 22.5에서 25cm, 몸무게는 5에서 5.5kg이다. 작지만 근육이 발달해 다부지고 강인해 보인다. 짧은 목과 다리에 상대적으로 긴 몸통을 가지며 두상은 둥글고 넓다.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의 눈은 달걀 모양이고 눈 사이의 간격은 약간 넓은 편이다. V자 모양의 귀는 앞쪽으로 젖어있고 부드러운 털이 나있어 질감이 벨벳 같다. 꼬리는 높게 붙어있는데 간호 꼬리를 중간 길이로 잘라주어 치켜세우고 있거나 수평으로 하고 있기도 한다. 이중 모이며 겉털은 튼튼하고 고두면서 뻣뻣하게 몸 가까이로 누워있다. 속털은 촘촘하게 나있다. 목과 어깨에 난 갈기는 길고 거질며 귀 주변에는 깃털 같은 털이 나있다. 머리와 귀에는 짧고 매끄러운 털이 나있다. 색은 붉은색과 보리색, 검은색과 황갈색, 회색이 있다. 성격 및 관리 이중모로 털 빠짐이 있는 편이다. 거칠고 뻣뻣한 털은 손으로 죽은 털을 뽑아주어 새로운 털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며 행동이 민첩하고 겁이 없는 등 테리어의 전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테리어 치고는 크게 산만하지는 않은 편이다. 사교적이라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반려견으로서도 인기가 많다. 그러나 사냥개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경계심이 강하고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사회화와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건강한 편이지만 무릎관절 질환, 수정체 탈구, 심장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명은 12에서 16년이다. 수명은 12에서 16년이다.